어떤 약을 먹고 누워야 잠이 들 수 있을까 사실 알고 있지만 좀 불안해 내게 엉켜있는 문제들을 말하기 싫지만 나는 너무도 지쳐있지 나를 괴롭히길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세상이 있지 않을까 가끔은 도망치지만 그 속에 숨기고 있지만 나는 결말을 알고 있지 하루 종일 했던 거지 같은 말과 죽을 만큼 바보 같은 짓들에 차이 없는 나를 누가 대신 꺼낼 수 없을까 나는 너무도 지쳐있지 나는 너무도 지쳐있다 너무도 지쳐있다 참고 있는 걸까 아님 나만 못된 사람인 건가 방금은 꿈을 꾸어오지만 그 속을 날기도 했지만 나는 결말을 알고 있지 하루 종일 예쁜 것이 같은 말과 죽을 만큼 바보 같은 짓들에 그 차이 있는 나를 누가 대신 걸을 수 없을까 오늘 밤이 강해져네 somebody else somebody else somebody else somebody else somebody else somebody else 이제 다시 아침이 오면 난 일어날 수 있을까 somebody else somebody else 이제 다시 아침이 오면 난 일어날 수 있을까 somebody else somebody else somebody else 이제 다시 아침이 오면 난 일어날 수 있을까 somebody else somebody else somebody else 내가 내 마음이 오면 난 일어날 수 있을까 한글자막 by 한효정